연 가능하신지요? 뭐라고? 아 고추에 칼 맞는 거 그거 얘기한 거 미친새끼인가? 너 봐던 그거 얘기한 거지 아 근데 포도주가 포도가 발효돼서 만드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포도주스도 발효시키면 포도주가 되나? 문득 존나 궁금해서 되나요? 여기 전문지식 있으신 분 이거 됩니까? 됩니까 안됩니까? 똑똑하신 분들 많잖아요 됩니까 안됩니까? 썩는다고? 썩아요? 포도주는 왜 그럼 발효돼? 됩니까? 아니 될 수도 있잖아 될 수도 있지 않아? 아니야? 성분이 달라서 안될 거 같은데요 안된다고요? 될 거 같지 않아요? 아닌가? 효모가 주 성분인데 안되나? 아니 그럼 포도주스는 아니 포도주는 어떻게 만드는 거지? 포도 가지고 만드는 거 맞잖아 포도주스에다가 알콜 좀 타가지고 발효시키면은 포도주가 되지 않을까? 포도주스는 음료라서 아니 무조건 썩는다고 하지 말고 될 수도 있잖아 그치? 애초에 포도주는 어떻게 만듦 오 시발! 직접 해보죠 주스는 포도 만들어 간 게 아니잖아 그럼 아침 햇살도 발효시키면 막걸리가 되나요? 그쵸? 그게 가능하겠죠? 가능할 수도 있죠 그쵸? 아침 햇살 발효시켜 본다 막걸리 만들어 본다 되면은 바로 그 영상으로 포도주스를 포도주로요 가서 소주랑 포도주스 사서 섞은 다음에 키키키 보스 웃음소리 그럼 폰님 델몬트 포도주스 만드셔서 한 100일 동안 묵혀놓고 키키키키키키 아침 햇살 그냥 상하던데 제가 겪어봤어요 리응 신맛 상한 맛 나는 그날 응급차한테 대기해야 될 때 절대 안될거 같은데요 아니 님들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될 수도 있잖아요 될 수도 있잖아 되면은 밤 햇살돼 되면은 술을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음료수 가격에 막걸리를 먹을 수 있는 네? 님들 존나 뭔가 병신같지만 논리가 괜찮지 않아요? 네? 여러분 아닙니까?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음료수 가격이면 술을 사 음료수 가격에 술을 사 아니 포도주는 쌀거 아니야 맞지 맞지? 싸게 치는거죠 그치? 아니 막걸리 만드는 법이 따로 있는데 그걸 왜 먹히셔요? 가격이 가짜넛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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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도주스를 포도주로 만들면 가격 싸게 치는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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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도주스로 포도주를 만들면 개이득 아니야? 싸게 치잖아 그치? 싫어 마시고 알려주세요 어? 포도주스를 와인으로 싸게 치지 않아? 어? 괜찮지 않아요? 아니 궁금해 생각해봐 만약에 정말 된다하면 개이득 아니야? 정말 천재적인 발상 거의 그냥 아이수타임도 생각해내지 못한 위대한 발견 아니야? 노벨상을 드립니다 어? 님도 안그래요? 에? 님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아닙니까? 되면 개이득이라니까? 어? 직접 드시고 그날 쓰러지시면 병문안 가면 되는건가요? 노벨도 관뚜껑 열고 나와서 목에 매달 걸어준 이유 네이버에 쳐보니까 블로그에서 올린거 있긴하네요 포도주스로 포도주 만드는거요 이때? 그날 병문안 갈 때 포도주스 사가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어 씨야 만들 수 있는거지 맞죠 맞죠 맞죠? 가능하죠? 가능할거 같애 내 생각에 포도주스로 따지고 포도주를 만들면은 가격적으로 개이득이잖아 그지 포도주가 암만 싸도 어? 포도주스에 여러가지 성분이 있는데 어? 포도는 그 자체에 과일주를 넣는건데 가능하니까 근데 포도주스 한 2천원이냐 맞잖아 만약에 포도주스 하나로는 안되고요 효모를 사서 넣어야 한다네요 되긴 된대? 딱 나왔다 씨 바로 만든다 개손해지 그럼 아이 손해 아니 손해 그래 만든다 치자 그거 어케 보관할건디 키키 냉장고 몸 망가져도 책임 못집니다 포모를 어디가서 구해 존댓네 이거 쓰레기잖아 이거 타고가면 뒤집니다 안타는건보다 못해요 근데 폰님은 간단하게 방법은 하시는게 아니고 그냥 묶이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네이버에 쳐보니까 만드누기 그림있네 이거 끝나고 한번 검색해보세요 존댓다 씨발 정말 엽기적인 발상이네요 아니 가능하면 개이득이잖아 생각해봐 아니 아니 왜 이거만 줘 씨발새끼야 아니 진짜 존나 어이가 없네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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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걸리 공장 가셔서 효모 얻어 오시면 가능성 없지는 않는 한번 해보세요 전 절대 안하고 싶네요 온도 유지도 필수 아니 여러분 대면은 개이득이에요 대면은 님들 진짜라니까 대면은 완전 개이득 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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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이득이에요 아니 진짜 진짜 신지하게 신지하게 젤리님 생각해봐 차라리 우유를 치즈로 만들어 키키 막걸리는 누룩이 중요하지 않나요 포도주스로 포도주를 만들면 개이득이지 안그래? 그거 완전 개이득 아니야 그럼 그 포도주 상표 이름은 뭔가요? 공장 차리셈 여러분 안그래요? 포도주스로 포도주를 만든다며 대출받고 공장 가지아 에이씨 개이득 친댁이네 내? 내? 아니 공장에서 날 뭘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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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가서 일함 은행에서 시X 날 무슨 뭘 담보로 잡아주고 나한테 대출을 해주냐 사름님 여기 그 와서 일한다 우와아아아아앙 차라리 과일주에다 과일 넣어서 발효시키는 게 개 더 낫겠는 포 도주인가 천재적인 발상을 얘기하고 투자받죠 텀블럽 기억 나 생각에 주천 rotational 반보 유튜브 계정 키키 그럼 이거 boards짜 그게 훨씬 더 빠를듯 내가 봤을 땐 워렌 버핏이 투자하러 온몸 아니 님들 되면 게이드가 아닙니까? 일반인들은 천재의 생각을 따라오지 못하지 호첨지 와인의 방사선 쬐이고 고급 와인 만드는 것도 좋 내일 컨텐츠로 가십니다 제가 약 파는 게 아니라 아니 정말 된다면 약 파는 게 아니라 되면 게이득이라니까? 아니 약 파는 게 아니라 되면 게이득이라니까? 정말 게이득이라니까? 만약에 되면은? 어? 님들 되면 진짜 게이득이라니까? 어? 제발 못 믿어요? 여러분 제발 못 믿습니까? 강철의 연금술사도 안 봄 아니 진짜 되면 게이득이라니까? 어? 근데... 근데 효모는 어떻게 구하게요? 이겜은 100년 후에도 갓겜으로 남을 거라 예상 그거 어떻게 구하냐고? 뭐... 맘대로 하세요 뒷일은 책임 못 집니다 등과 교환도 모르나 아니 님들 진짜 될 수도 있다니까요? 요즘 하우스 와인도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급기 님들 제가 지금 약 파는 게 아니라 정말... 아! 티스피! 이게 티스피이라는 기술인데 저렇게 막 넣을 수 있어 아니 아니 진짜 님들 제가 지금 진짜 제가 지금 약 파는 게 아니라 정말 되면은 진짜 게이득이라니까요 님들 아니 님들 되면 게이득이라니까? 어? 님들 제 말 못 믿습니까? 벼랑님 오세요? 아... 도벼랑님! 포도주 쓰가지고 포도주 만들면은 저 게이득 아닙니까? 어? 마인냉장고 사셔야 하는 건가? 게이득 아니에요? 도벼랑님 안 그래요? 게이득이잖아 그치? 아니 마냥... 아니... 게이득이라 해줘 빨리! 빨리! 게이득이라 해줘 빨리! 빨리 내 편으로 해줘 빨리! 어? 되면 게이득이잖아 같은 가게 3,000원 가지고 어? 기연급 그렇죠 그렇죠 게이득이지 거가 이득 아니 포도주... 포도주스 플러스 아이콜을 가격으로 포도주를 먹을 수 있는 거잖아 전 포블린 발상에 동감합니다 어? 물음표 그럼 게이득 아니야 게이득 정말 천재적인 발상이에요 별로 인정합니다 갠적으로 포도주는 발에 묻어있는 향기와 세균으로 만들어진... 만드시고 드셨는데 병원비가 더 나을듯 소비자 입장에선 이득 역시 우리 그릇은 참 엽기적인 발상 가능하면 게이득이란 말이야 만드는 사람은 손해보는 장사 여러분 전래절래 여러분 포도주스는 포도주스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니 여러분 포도주스로 포도주를 만들면은 가격 대비 게이득이잖아 그렇지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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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득 아니 델몬트 개멍청하네 포도주스로 와인 만들면 100배 이득인데 왜? 존나 게이득이잖아 아 이거 참 이제 보니까 델몬트가 존나 멍청했구나 대면 이득이긴 한데 굳이 주랑 주스로 구분하는 이유가 있지 시바 술 마시고 왔는데 키키 그러니까? 델몬트 병신 키키 어? 이거를 만들면 게이득 아니야 어? 이상한 병이나 파는 수준 키키키 포도주스에 포도가 100%면 말이죠 키키 여기 적혀있기는 포도주스 100%라 적혀있어 아니 포도주 포도 100%라 적혀있어 포도가 100% 여기다가 이걸 발효시켜서 이득이긴 한데 그걸 생각 안 해봤을까요? 내가 시도를 해보는 거 만약에 만든다면 안되니까 아무도 시도 안 하는 거 아냐아냐 아무도 생각지 못했든 이게 역발상이란 건 당연히 사먹어야 되는 거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만들면 게이득이 아니 해보지도 않고 안되는지 어케 알아 한번 만들어보세요 돈 날리든지 몸 상하든지 뭐 어떻게 돼도 책임은 혼인묵입니다 아니 아니 말 존나 씨발 선긋고 얘기하네 아니 이 사람들 싹 다 간신이다 아니 만약에 되면은 저 게이득이잖아 어? 지금 이제 보니까 님들 내가 그 아이디어로 돈 뺄 생각 아니라 그냥 소주 플러스 포도즙을 가득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너 님들 지금 배 아파서 그런 거지? 내가 성공할 거 같으니까 배 아파서 그러는 거 아니야? 크아 부자 되세요 이 사람들이 말이야 어? 구급차 대기 시켜놔야겠다 어? 사람이 잘되는 걸 빌어주신다고 어? 전레절레 포블린님 일단 만드시고 드셔보고 성공되시길 가능하죠? 성공하셨죠? 사람 입은? 아니요 전혀 배 아픈데 나 공장 차리면 다 때려치고 가서 일 도와준다 아니 아니 님들 진짜 공공이 생각해봐 진짜 포도주스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면은 정말 게이득 아니에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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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적인 거 아니야 거의 거의 노벨 평... 노벨산급 위대한 도전 아닙니까? 위대한 발견 네 님들 진짜 약파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안 그래 오늘 해보시길 아니 사업력이 완전 블루오션 한국에 빌게이츠 않니? 그래 완전 샛다는 생각이잖아 누가 이런 생각을 하겠어 아니 누가 생각을 하겠어 로고 디자인은 제가 아니 간신 카카오 아니 누가 생각을 하겠어 어? 어? 누한 도전이 한 글자 붙인 적이 있죠 꿈이 약장수였어 어? 무, 무, 한, 아 아닙니다 오늘부터 해서 노효모 순수 포도주스 사서 한 100일 동안 포블린 악기를 막는 당신들이 간신이지 노효모기 포인트 약을 파는 건가 아니 가능할 것 같지 않아요? 님들 왜 카카오가 간신이야 진짜 약 파는 게 아니라 가능할 것 같지 않아요 포도주스를 어? 포도주스를 100%짜리 포도주스를 발효시켜서 값수다 어? 3,000원 가지고 제군들도 똑같다 유산 포도주를 만들 수 있다 하면은 게이득 아닙니까? 포도주스로도 하고 오렌지주스로 위스키도 만들어보죠 일단 만드시고 나서 마시고 저한테 주세요 3,000원만 버릴 때 전혀 가능하다고 생각하네요 아 이 사람은 또 이분이 창의력이 부족해서야 예? 여러분 우린 나이를 많이 먹어서 꿈을 이뤘지만 꿈을 꿔야 하면 돼요 꿈을 꿔야 사람의 발전이 있어요 예? 여러분 가능하다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냥 사드세요 생포도로만 포도주를 만들 수 있다 이 사람들 머리가 굳었다 아니 야 포도주 100% 아니 100% 포도주 쓰면은 생포도 아니야? 생포도 아니야? 포도주스로 포도주 만들어서 팔면 쇠고랑이 차 포도주가 되긴 합니다 이윤이윤 아니야 아니 왜 쇠고랑을 차 왜? 가자 딱 나왔네 아니 쇠고랑을 왜 차 왜? 짐 싸고 있겠습니다 생포도 아니야 아니 아니 포도주스 100%면 생포도 아니야? 어? 과장광고 하는 거지 꿀도 만들어서 파는 세상인데요 뭐 키키 어? 편의점 가서 소주 싸서 실험해볼까 싶기도 해요 소주에 포도주를 타면 포도주가 될지 아니 저리 폰님 보고 해봐라고 해놓고선 본인은 안 할 거면서 어? 정말 되면 게이드가 아니에요? 에? 님들 아니 내가 약 파는 게 아니라 간신히 나발이니 저러는겨 나 짐 싸고 간다니까 정말로 되면 게이드가 아니야 긴장 차리쌤 너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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